2대2만 하다가 와가지고 1대 못할 수도 있어요 2대2만 몇 시판 하다가 와가지고 오 쉣 오 와 스토진 하는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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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사이 아까비 에살아살아살아 빠르죠? 아이고 아비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해 보여요?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죠 아우 아 레디블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 와 확실히 엘삼알삼 쓰기에는 진짜 짱인거 같아요 아이씨 엘삼알삼 쓰기에는 진짜 짱인데 이게 근데 키가 좀 헷갈리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적응하면은 좀 괜찮을 듯 매크로 까지는 아니고 버튼 뭐 역 버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엘삼알삼 속도가 지금 겁나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엘투 알투 누를 때 약간 뭐라고 해야지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는거 같아 네 네 네 버튼 지점 엘삼알삼을 좀 쉽게 누르니까 확실히 이게 빠르긴 해요 뭐 상대가 방침하면은 뭐 한번씩 통하죠 상대가 방침하면 야 어차피 요새 사람들 잘 막아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 유용한 기술은 아닌가 모르는 사람들 혹은 뭐 방침하는 사람들 프라테는 통하죠 근데 저도 한번씩 통해요 저도 한번씩 당해요 이게 한번씩 당하는게 방침해서 당하는거거든요 벗 자 합리 아 에이세비오는 킬리아 담밭페와 함께 비에라 야야 뚜레 아 시가 상대가 당황했나보죠? 상대가 당황했나보죠? 가서 여자 어제 오늘 가갖고 여자 국가대표 팀 선수들 좀 약간 몇명 그냥 보고가면서 좀 보고 아 근데 여자 국가대표 팀 선수 중에 체육 좋으신 분도 와 장난 아니던데 그냥 막 몸 몸집이 그냥 웬만한 남자들 다 이길 듯 피치컬 개쩔더라고 아타크가 마지막으로 없어졌고 부러웠어요 약간 나는 그런 몸이 아니라서 몸이 부러웠어요 아 볼로 스쿱이 안 나왔다 아 볼로 스쿱이 안 나왔다 대비 에어 인사 와우 플로 고맙습니다 아 송옥쿠님 어서오세요 드다이 셀만 하네요 라모스 되게 좋았고 좀 저러게 할 줄 알았고 드다이 셀만 하네 어 칸토나 뭐야 씹 와 뭐야 와 이걸 막네 라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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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사이 왜 괜찮지? 뭐죠? 두사이 왜 괜찮지? 아까비 화면 끊겨요? 어? 화면 끊기나요? 다른 분들? 이거 끊기나? 왜 이렇게 끊기냐? 저 게임하는데 일단 지점은 없거든요? 방송하면 좀 따로따로라서 끊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게임하는데 지점은 없네요 아 괜찮아요? 순미님 다른 분들은 괜찮대요? 한번 새로고침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쇼미 쇼미 깡테 해버즈 보다 좋다고? 아 깡테 보다 해버즈가 좋다고? 그럴 수 있지 아 깡테 어린지 아 깡테 어이구 밥 먹고 온다고요? 밥을 지금 드세요? 어후 굉장히 느리시네 어어어 당해버려 만들지 말고 토치 기다리자구요? 그럴까도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뭐 만들긴 해야되고 오우 그 같아서 아니 오우 이걸 막어? 긍정합니다 야신 방금 반호석도 보셨죠? 긍정합니다 아니 억울해 어? 어어 어어 억울해 킹구레 킹구라다 할까? 오 쉣 펜스 버서 펜스 버서 아니 뭐 아니 뭐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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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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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쉣 와 아 아 틀렀는데? 찌개인데? 아오오 오오 야씨 왜이렇게 잘먹어 볼돌러요? 그냥 압박해야죠 답이 없어요 볼돌러 나쁜새끼들이요 차단박스입니다 자유지노 다잉 아민고이리 크로스 자유지노 어후 없어야 되나? 다잉 와씨 이거 와 억꼬차 봐 안 밀려 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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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꼬차 좋다 좋다 아니 어어 어디다 주니 오우 어이씨 아우 아우 다가가 나와라 오케 음 아 와씨 어 잘먹네 야신 오우 좋아해 쟤 쟤 쟤 야신 이유가 화네 어우 야 아 쟤 어어어어 홀리보리 아씨 미안한데 바비 아니야 그냥 뭐 상당히 잘했는데 싱가포르 서버 하다 와서 그런지 뭐 요정도 느린거는 뭐 괜찮은거 같다 싱가포르 서버 하다 와가지고 요정도 느린거는 뭐 아니 왜 이렇게 잘 막아 아니C 느린건 괜찮은데 계좌 계좌 막는게 느리는데요 아니 어디다 주니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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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씨앗 갑이 골 넣어야되네 와 또 막아 미쳤다 들어갈때 된거 아니야? 너무 다 막는거 아니야? 아 감이 아 느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오 오 어 아니 왜이렇게 삑이 많이 나 돌아버리겠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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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운 일 어서오세요 예전 10승째 경기 남았는데 매칭이 안된다고요? 매칭 끝 컴스 압박합시다 아니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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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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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아 고마워 고마워 awakening disintegrate 솔직히 Chen 스let 아니 지둘러야 없앨 때도 아닌데 뭐해 필요 없어서 그래? 힘들어? 야 나도 지금 뭐 이틀동안 잠 뭐 이틀동안 잠 네션밖에 안좋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언니! 오오오이 어떻게 맞냐 대박 아아 오케이 오오오 же우 킥놀라 그냥 놀라버려 오케이 잔 겁니다 이제 역전했으니까 다 공격수밖에 없네 제다 공격수네 수비 3명 수비 4명 빼고 제다 공격수네 실한가? 감동실화 상당히 아름답죠? 감동실화 아 쥐놀라요? 뒤질 때까지 뛰어야 돼요 뒤질 때까지 뛰어야 됩니다 아 87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야 오와이란 뭐해 나이스 아니 뭐해 왜 아 근데 나 공을 돌려야 되는데 공 안 돌리고 뭐하냐죠 그죠? 게임을 하고 있죠 이러니까 내가 못 늦은거야 아니 슛 와우 슛이 아주 기가 막혀요 빈 공관을 찾아 찔러도 이렇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냐 오잇 안뺏기는거 보세요 어쐫 once 쇄 af 어어씨 뭐해 아 이제 돌립시다 발버리니까 아 이거 잘했네 막 셌다 야신 잘 막네 일단 그건 장난 아님 L3 R3만 놓고 보면 진짜 개장난다 아 뭐하냐 근데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내 키가 헷갈려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아 뭐하냐 근데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키가 헷갈려가지고 아 저 저는 이제 애초에 그 저기 블루투스로 안 씁니다 저는 애초에 선 연결해서 써가지고 선이 또 이제 저기 선 빠지지 말라고 언락 거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오히려 좋던데요 저는 오히려 좋던데요 저는 오히려 좋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뭐 뭐 내가 약간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기존에 쓰던 것보다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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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비요? 어 어 연습비라기보다는 이제 교통비 이런게 교통비 뭐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그냥 그냥 뭐 그냥 교통비 정도? 교통비 뭐 교통비 뭐 근데 일단 일단은 물품을 주죠 뭐 나이키 뭐 뭐 추리닝이라든가 뭐 이제 그 이제 일반적으로 살 수 없는 저 KFA 박힌 나이키 이제 그런 거를 주죠 일반적으로 살 수가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 유니폼만 샤워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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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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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 장이 넘어가는데요 뭐 걔 중에는 이제 다 쓰고 이제 시청자 분들한테 드린 것도 있고 상품으로 해가지고 뭐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오우 키가 다르냐고요 아 그게 키가 다르기 보다는 L3, L3은 이제 그 꾹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백버튼에 키 지정을 해가지고 L3, L3은 그냥 백버튼 두 개만 누르면은 이제 할 수 있어서 쓸 수 있어서 어 루엥룡님 어서오세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 빨리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거를 그냥 그냥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L3, L3은 그냥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다 이렇게 삑이 나죠 쓸 수 있다고 자랑하다가 이렇게 삑나고 뺏기고 어 실점, 실점 해제 장면이 나오고 어 어떤거죠 야아 에럼부스도 아 까비 어 어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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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사이 괜찮네 어 선생님들 두사이 괜찮은데요 어 왜 괜찮지 아니 어 아 깜깜 두사이 원래 좋아요? 아 그래요? 나 여태까지 안수 있어 근데 약간 케미 때문에 지금 한번 써보고 있는건데 어 괜찮네 라모스 생각이 안나는데 어 어 어 아까비 아 검은냥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두사이 그냥 프라임 두사이인데 뽑아놓고 한 달 안섰거든요? 근데 괜찮네 지금 지금 엣지 받아와가지고 엣지로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엣지로 엣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씨 아니 아몰드야 어 나이스 오오오오 나이스 L3, L3 이거 진짜 너무 쉽게 돼가지고 이거 진짜 제가 아직 근데 어제 받아가지고 물론 어제 합숙할 때 연습할 때 써긴 했는데 어제 받아갖고 아직 그 숙련도가 이 패드에 대한 숙련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숙련만 되면 이제 엘사말삼 그냥 귀신 되겠는데요? 어이 그냥 나 만나면은 그냥 엘사말삼 각오해야 될 듯 거기까진 아닌가 어쨌든 엘사말삼이 굉장히 좋다는거 광고 받은거 아니구요 그냥 내가 쓰고 있어서 칭찬하는 겁니다 어이구 어이구 오쉣 오쉣 오오오오 오쉣 어 rover 오오오올리 아오 야 들어간줄 오 방금 들어간줄 방금 들어간 중 끌었어요? 지리죠? 저도 레이저 액박패드 PC에 쓰는거 키리맵핑 있는건데 전 손도 작은데 패드 크기가 완전 양놈들 손 크기라서 못쓰겠더라구요 어어어 저 손 되게 작은데 지금 조금 불편해요 저 그래서 지금 아이고 이게 확실히 손 작으면은 약간 좀 약간 요런거 좀 불리한거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그 막 그게 조금 더 큰거 같긴 한데 막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닌거 같아서 근데 거의 비슷한거 같아요 듀얼센서 그냥 기본이라 그냥 뒤에 백버튼 달리고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거 이정도 일단은 뭐 지금 너무 좋게 쓰고 있고 너무 좋게 쓰고 있고 어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근데 이게 내가 다른 패드를 안 써봤어요 그 그 듀얼 쇼크랑 전 액박패드도 안 써봤고 아 한번 딱 그냥 잡아만 봤어요 액박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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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아만 보고 듀얼센스 듀얼쇼크밖에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해드릴 순 없는데 저는 듀얼센스 일반 액박패드 레이저 울버린 액박패드 등등 많은데 손 크기가 완전 쫙 피면 키보드 F1에서 F8 크기에요 패드는 듀얼센스 일반 크기가 제일 잘 맞더라구요 어? 그러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듀얼센스랑 막 조금 더 큰 거 같은데 이게 느낌적인 느낌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차이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눈대중으로 근데 좀 잡았을 때 큰 거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느낌상 근데 느낌상만 그렇게 느껴지고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오 오 좋다봐 저런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 사람 좀 화나본데요 지금 상대방 좀 하나봐요 좀 느껴진다 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 아니 아니 어따 주니 아 헬스가 아주 지 멋대로 나가요 어 오씨 뭐야 엄바페 엄바페 오케이 꼬치 노래 있는데 틀어달라고요 어허 선생님 음성 도네이션을 드리십시오 도네이션을 하란 말이앗 돈미세 온 도네이션 옥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자 듣는다고 네이스 네이스 저 혼자 듣기 하게 하려고 일부러 아시겠어요? 앙 셋 오 등actic 좋아 3 10번 넘게 늘었다고요 개 꽂혔는데요 근데 원래 약간 약간 저도 저도 약간 그런 식임 약간 노래 꽂히면 그거 만드라 아 아 어 비벼 아 까비 어 어 선생님 반대편에 있는데 설마 주실거에요? 아 까비 이석훈 부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틀어주세요 친구 결혼식 축가로 생각중 어 후원 해주셨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안된다 아 선생님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유튜브 동시 송출중이라 동시 송출중이라 동시 송출중이라 노래 못 틀어요 동시 송출 이게 트위치만 하면 틀 수 있는데 동시 송.. 유튜브 동시 송출중이라 미안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 동시 송출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자꾸 까먹음 오오 오오 오우야씨 어디까지 들어오냐 오우씨 오우씨 먹힐 뻔 그죠? 헉 엉팔 간다고요? 엉팔 간다고요? 너무하네 아니 어우 펜비 아니 근데 나는 막 후원해주시면 너무 좋지만 우지 우지 후원 안해주셔도 되겠네요 좋지만 어 좋지만 이제 나중에 이거 지금 한 몇달 몇달 한 반년 모았나 그래도 몇달 몇달 모으니깐 그러다가 몇십만원 있더라구요 그쵸? 사실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막 이렇게 막 방송 열심히 하는것도 아니고 막 그러..그러니까 아 구독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결구독 음 아프톤 선생님 그래갖고 뭐 몇십만원 모인걸로 마이크나 좀 이제 한번 바꿔볼까 어 제가 뭐 캠키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소리라도 좀 더 좋게 마이크라도 좀 바꿔볼까 아 아이 물론 좋죠 물론 좋죠 아이 물론 돈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물론 좋지 물론 좋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였어요 아 네 근데 구독이 약간 약간 그게 약간 저기가 좋지 않아요? 이게 막 시청하는 입장에서 구독이 좋지 않아요? 구독하면 광고도 안뜨고 이러니까 시청하는 입장에서 그게 좋..좋...좋...좋...좋.. 같은 데 나는 어어 야 이거 반칙 아니야? 공은 안 때리고 몸만 때리는 것 같은데 방금 노래 한 곡 하라고요? 노래 드럽게 못합니다 여러분 귀 썩어요 목소리만 좋아 여러분 귀 썩습니다 어후 그래 아 근데 이게 아직 키가 익숙하지가 않아 잘 안된다 이 사람 발약품 방침하면 안되는데 조금 더 높은 유명하다 약간 지금 약간 제 포메이션이 강제로 걸려진 듯한 느낌인데 이 사람 뭐 포메이션 뭘 쓰는거지? 어이씨 굿도 잘쓰네 오오 굿도 안쓰네 아우 오우 어 그죠 반칙이죠 오우 쉣 야야 투레 오우 호우 와아 아 라인, 라비. 라인 잘못 맞췄다 그죠? 잘하네 일본 쉑 잘하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방송 보는 거는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아마 채팅만 좀 딜리가 있을 거에요 채팅만 내가 알기로는 아니 이게 그냥 지나고 아니 아니 언니 제발 최초 아니 방심하다 다 할 수 있겠네 아니 깡테 킥놀라 킥놀라 이 사람 좀 잘해 일단 좀 잘해요 좀 약간 빡세게 빡셈 유튜브가 화질이 좋아 내가 트위치 막 브이핀도 써보고 막 막 막 막 이제 화질 좋게 보려고 막 여러가지 해봤는데 막 귀찮아 다 그래서 이게 딱 결과적으로는 그냥 약간 유튜브 틀면은 편하더라구요 좀 채팅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원래 쓰던게 아니라서 채팅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보기에는 유튜브가 편해 보기에는 그냥 채팅 안보고 그냥 화질도 좋고 이런게 그런게 너무 좋아 아니 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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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와 오우 쉣 아니 뭐해 엄마폐 잠깐 아까부터 오오 선생님 아 아씨 아니 뭐야 이거 오오 제발 아니 이거 방 어 방금 뭐야 왜 끌려왔지 오오오오오 메모리 인데스 보람이 있어요 아 하루걸은 에 맞아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우 너무 좋아요 어허허허허 기회라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지금 어제부터 써가지고 키컨이요? 어 키컨 이렇게 해도 되나? R3 누르고 백버튼 누르고 그냥 방향키만 설정해도 되나? 그건 모르겠네 아마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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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컨 되는 것 같다 어 키컨 되나본데요 오우 오우 오웨어어어어어 니아 참이 들어가는 건데 오웨어 뭐 아닌가 킥건 되는거같은데요? R3 누르고 그냥 그냥 반키만 접속하면 되는거같은데 그리고 롱이의 선택은 없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좋은 상태를 잘하는 것 같네요 Mbappé Amin Gouiri 그리고 볼을 잘 움직여서 쉐이비 바푸? 마포기도 babe saying it was begging to be put hidden but the goalkeeper has it Teo Hernandez It's now try He's on LA timely intervention 아가비 엘사 말자면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고 자연스럽게 나가죠 어? 위험할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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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깜빈 우와 크로스 레오넬 어서오세요 요새 코너슛 들어가던데? 조심하세요 코너슛 들어가던데? 엣지 산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축협에서 대회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지원받았습니다 무려 축협에서 아이고 어어 어어 씨 어어 씨 어어 씨 아니이 아니이 어우 자꾸 쥐놀라 저게 어으 씨 눈치 없이 자꾸 내공을 빼서요 어어 씨 아니 쥐놀라 저게 눈치 없이 자꾸 내공을 빼서요 또 쥐놀라야? 어 쥐놀라 저게 자꾸 눈치 없이 내공을 빼서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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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지막으로 쌀기 아 깜짝이야 와 와 와 아깝다 이거 터닝을 못 넣었나? 와 와 오 오 오 오 오 오 방금 방금 좀 아 방금 좀 방금 좀 이건 좀 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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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드사이드 좋아 아니 드사이드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합격이 다 개빠름 미친 놈 아니 아니 아 아 와 컵백 와 와 아하 어 뭐야 없어요? 홀리 아니 아니 보그 줬는데 왜 어쩌지 오 오케이 킴바페 좋아요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잠al 무시ala carlos alberto has it well read to put an end to that attack oh desai david ginola ah si wano oh oh ah david ginola ernandez possession and patience the watch words oh yeah 나봐 확대인데요? 일본에인가 보다 하지만 나 박박수야 하는데 어어 킵콘 c 잘하긴하네 you're so good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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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못참지 아 여기 교차를 하나 넣어야 되는구나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오 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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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다 다시 16승 타지마? 오! 펜! 잠깐만! 좋아요 오케이 아아아아 너무 앞이네 오우야 2 아아아아 오? 이게 살아? 와오! 부스터 지렸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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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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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오우씨 그러니깐 넣었으면 좀 멋있었을뻔 아니 오 쉣 잘 붙은다 Yaya Toure Adonta Jairzinho Amin Gowiri Toure accurate pass upon accurate pass The kicker is looking dangerous The field just went a bit too early offside He's given us away Gino La 와우 오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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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사이구나 오하이란인줄 알았네 캔기 썼는데 오하이란인줄 알았네 아 드사이 오케이 아니 못배서 이겼는데 거기 어디갔냐 아 터치 터치가 완전 거기 망한 수준 펩시 제로 라임형 말고 망고향도 맛있네요 펩시 제로요? 라임형보다 맛있는데? 아 그래요? 나 이틀동안 이틀동안 그 펩시 제로 라임만 먹고 왔는데 거기 가서 편의점에서 행사하더라구요 잔뜩 사갖고 이틀동안 그거만 먹고 왔는데 망고는 어디서 팔아요? 아오가미 아 세븐엘레븐이요? 편의점에서 한 번씩 원플런 하더라구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너무 쉽게 먹겠다 그죠? 아니 아니 어 어 아니 좀 억울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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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아아아 빠져만 있으면 가는건데 미리 심지어 시켜놔가지고 이 안 빠져네 어 뚜껑이 주황색이에요? 예전에 그거 뭐야 오 뭐야 와아 예전에 덴마크 갔을때 그 이상한 맛 코카콜라 제로 먹어봤네 그게 망고 맛이었나 한국에서 안파는거 와씨 상대 슈팅 2개 2골 강력하구요 강력하구요 오늘 날씨 덥더라구요 벚꽃도 살짝 펴고 오오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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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니 아 브란트라서 팔을 못내겠다 야 브란트 싸인싱 싸인 위리포니 아니 2 대 0이 어쩌나 와아 아우 아니 어디다 줘 오 왜 드림이요? 오 그건 아예 처음 듣는데 드림 맛이어 스테다 맛인가 이거는 제가 코카콜라 제로 약간 매니아하거든요 오야 오오 오오 오우 좀 유명하다 오우 Fernández Now was Jairzinho Oh Well, the visitors, as you can see, haven't enjoyed the majority of possession But their speed of attack when they win the ball back has been breathtaking It's been a really good performance from them so far Well, that's right, preserving the lead and doing it really well Oh, nice work to get past his opponents Not attacking possibilities here for the kickers Ah Just the tackle that was needed Hold on Okay Giving the ball to the opposition that time Plenty of support here But a good piece of defending to bring it to an end Well, it's a big deal Well, I'm going to get to the end And the end of the day Captain Vila Well, I'm going to get to the end Well, I'm going to get to the end 감사합니다. 아.. 빡세네? 어? 저도 안됐나보다 풀세이 컵이요? 저 어제 다섯판 해갖고 우승했는데 좀 조건 빡세더라구요 하기 힘든 아씨.. 이미 교체된거 같다 아씨.. 아니 아니 캔슬했잖아요 아니 야 뒤로 줬다 아.. 뒤에 음반패 줬는데 어.. 좀 억울하네 어이구.. 말해.. 어.. 어.. 팔로.. 팔로차.. 사코.. 팔로차.. 사코.. 제발.. 선생님.. 어.. 뭐야 이것도 놀랐다 아니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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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뭐해요 어.. 어.. 상당히 수비 잘하네 아니.. 어.. 어.. 이게 왜 없어요.. 어.. 다 제껴갖고 슈팅 찬스까지 만들었고 녹색 타임대까지 뛰었는데 없어.. 대구.. 아니.. 아 뭐해.. 아니.. 뭐해.. 어.. 스페이스 성공력 씨.. 워.. 맞다 이거 이길 수가 없다 확인로 아.. 내가다 이걸 지내 아 서브컵 교체요? 보들보들 열심히 해야겠다 형태한테 안본데 본인한테 잘못나네 심판매수 심판매수 아니 아니 뺏었잖아요 아 아 아 오우 오우 요스 오우 요스 아 1-0 as it is. Mmhmm. So a throw in here Fernandes Conte now Kylian Mbappe And a good challenge to bring that attack to an end Forward Vienna Gouiri in possession Yaya Toure Delivering Ace into the box Oh, the way around the contest Well, nothing on to ward happened Fernandes Super tackle and they won possession Oh Amine Gouiri Oh A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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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njo Oh Oh How did you do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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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ificent challenge to win it back alexander arnold now son mbappé trent alexander arnold enzo fernandez now let's see what they can do here oh c 뭐야 oh ah 방금 로빙주면 1대 찬스였는데 c 아니 야 c 아니 내가 제끼고 들어갔는데 왜 왜 뺏겨있지 이상하다 내가 제끼고 들어간걸로 기억했는데 어 아니 아니 어 c 이거는 좀 쯧 well they're going for the short one on the pass by mbappé he'll be disappointed team mates available greenish now son mbappé well that's how to do it inside your own penalty are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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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아 이게 펜이 아니야 이게 펜이 아니네 그죠 아 아 아 아니 너무 날막하려고 강남 그 아 네 가능 어 어디 상대 슈팅하나네 요 요대로만 가면 될? 결ậy 아니 씨 아니 오 야 씨 어 터치 씨발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어 이건 뭐 쏘리 이건 뭐 쏘리 황네한테 쏘리 알먹 어 안오리 어 어 어 제발 아 어 어 어 어 유튜브 프레임 떨어져요 아까 다른 분도 프레임 떨어진다는 분 있었는데 다른 분은 괜찮다고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아 아 그래요 왜그러지 유튜브 방송 껐다 켜 볼까요 아이고 아 아 아시 터치해 오이 오이 어? 어? 뭐야 단축키를 할당하지 않았대요 야 몽키를 눌렀지 몽키를 눌렀길래 단축키 할당되지 않았다 이런 메세지가 뜨죠 오 쉣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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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오우 에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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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맘이가 와 퀴치는 괜찮아요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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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키퍼 못 맞아서 오 이렇게 한다고? 어? 올때를 맞춰? 지금 약간 약간 그냥 키퍼가 나온다 싶으면 때리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렉걸리지? 렛츠고! 렛츠고 컴온 어우 엒 와 어 왼발로 찼다가 안들어가? 오 쉐 아 아까비 잘하네 와 c 이게 나갈 버네 어 어 어? 아니 유리 오 잘하네 아니 어 어 씨 우주니야 아니 오 오우 쉣 잘하네 아 한국사람이네 아니 아니 오우 아니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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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글뻐렸네 오케이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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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cc parting 오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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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코어 아, 까비 와, 근데 확실히 지금 엘사만의 사람이 빠르죠? 엣지의 힘 아, 잘한다 근데 상대. 아이디 처음 보는데 잘하네? 누구지? 뭐, 보니, 보, 보니... 아, 본, 본지, 본지 짱? 근데 약간 부계인데요? PSM 마크가 없는데 부계인데? 잘하네? 누구 부계지? 부계정이에요? 엘리트 유저 부계정인가 봐 누군지 모르겠지, 넘맥, 넘맥스네 아, 쉣 와 와 와 와 은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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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렛 카 은근히 게 아다리 아씨 되게 잘하네 근데 이 사람 기본 실력이 잘하는 사람인데 아이씨 아니 이거 왜 못 뺏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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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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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니 아후 아후 프론트로 안차냐 아주 아후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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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우 오우 아..어..어..어..어..어.. 오케이 마무리 이건 끝났다. 오케이 18승 마무리 아 근데 상대 기본실력이 있네. 누구 무게지? 기본실력 좋은 사람인데요? 아까 아다리로 좀 넣고 레츠고! 보담 깁시다 전선 8승 오! 지난주에 15승 했었나? 이번주 18승 갑시다 보상 막하자구요? 응 안망해 제일 좋은거 먹자 가자 애우제비어 먹자 와우 챔피언스 카드는 뭐 기대도 안했어요 얜 뭐야 왜 네네 진짜 좋은거 같냐 아닌가 네네 진짜 꽤 쓸만한거 같은데 그래도 고버로는 흥 흥 흥 흥 흥 흥 아 이미 소유암 뭘 뭐 재료로 갈아야죠 아 마태님 어서오세요 약간 대체 교란하냐구요? 약간 미신같은 느낌으로다가 우와 맙소사 토치 떼뜨지 선생님 어 맙소사 와 아 토치 떼뜨지 하 또γο거 слыш 1918 오 소만만 할 뻔 했다구요 아 토치 떼뜨지 아니 토치 얼마 남았다구 토치 떼뜨지 욕심이라구요 아 고급 재료 잖아 아... 토치테 뜨지 이 피에 토치테 또 먹으라고요? 아니 토치테 떠야지 은바페야 아... 어쨌든 은바페 아... 에휴 가자 에휴 아... 이 피에 토치테 떠야지 아 근데 토티 있구나 이미 오케이 이미 토티 있네 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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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리쓴 가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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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라 고보로만 처먹는다고요? 꼭 꼭 꼭 꼭 꼭 꼭 아 고보로 냥냥하게 먹었습니다 끝 에휴 감사합니다.